국토교통부가 알짜노선으로 꼽히는 인천-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게 배분했습니다.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몽골노선에 저비용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면서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도 지역주민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양양·중국·청두노선 주 2회 운수권을 플라이 강원에 배분했습니다.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·독일 노선에는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진입해 주 5회 취항하게 됐습니다.